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연평균 실 노동시간은 1716시간입니다. 반면 한국은 1915시간, OECD 평균보다 무려 199시간 많습니다. 독일보다는 566시간, 가까운 일본보다도 308시간이나 더 일합니다.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을 빼면 우리나라에 최장시간 노동국 딱지가 붙는 이유입니다. 빠르게 완료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마감일이 임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11시, 12시는... 그런데도 근로시간 개편 보완에 나선 정부는 두 달 가까이 실 노동시간 단축의 폭과 방식 등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에 반영하겠다지만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니 기업의 반발이 뻔하고 어중간하게 줄이자니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즈음으로 예고된 개각 대상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르내리는 것도 변수입니다. 정부는 9월 전에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요소야대 전국 속 주 4.5일제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개편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소득층, 청소년, 장애인 서비스 종사 노동자들 11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노동자의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발표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성까지 가중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국무회의 생방송에 이어 이번에도 직접 나서 여론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노조가 없는 기업 근로자들은 교섭력이 약해 휴식권 보장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이와 관련한 추가 조치 시행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 외에도 노조 불법행위 근절,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69시간씩 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매일 14시간씩 일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네, 이게 사실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주 52시간 체제니까 기본 40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 일주일로 묶인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1개월, 3개월, 6개월, 또 1년으로 다양하게 관리를 해서 실제 일하는 전체 시간이 전보다는 늘지 않게 조정을 할 방침입니다. 만약 연장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1개월로 정했을 경우에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연장근로 시간은 총 52시간 인데요. 첫 주에 69시간, 또 둘째 주에 63시간을 일을 했다면 이미 연장근로 29시간, 또 23시간, 총 52시간을 꽉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셋째, 넷째 주에는 야근 없이 칼퇴를 해야 합니다. 이러면 몇 달씩 매주 69시간이나 일하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 시간의 단위 기간을 분기, 반기, 또 1년으로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분기로 하게 되면 연장근로 총량은 140시간, 1년으로 하면 440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 한두 달가량은 매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만 산업재해법상 과로의 기준을 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로한대로 돼 있거든요. 이 때문에 주 69시간씩 일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특정 4주 동안 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해서 몰아서 일을 하면 그 다음 달은 좀 더 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시간을 모아서 휴가처럼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추진합니다. 지금은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1.5시간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1.5시간의 임금 또는 1.5시간의 휴가 시간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야근하게 되면 1.5시간의 휴가 시간을 받을 수 있으니 총 3시간의 휴가 시간이 저축이 되는 겁니다. 이 저축 휴가 그리고 연차 휴가를 붙이게 되면 약 한 달간 쉬던 것도 가능합니다. 한 달간 휴가를 가는 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제도가 좀 자리를 잡으려면 눈치를 안 보고 휴가를 가는 문화가 좀 먼저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사실 눈치가 보여서 좀 연차를 다 못 쓰는 근로자들도 많고요.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 인력이 없는데 한 달 휴가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 많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 제도도 필요한데요. 지금은 직원이 실제 몇 시간을 일했는지 회사가 기록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이 때문에 특히 포괄임금제를 쓰는 회사는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 상관없이 고정된 수당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게 바로 정부의 인식입니다.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나명을 발본 세권하겠습니다. 포괄임금 오나명 근저는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제는 공짜로 일하는 경우가 없도록 근로 시간부터 제대로 적고, 또 회사에서 근태 일지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 달씩 몰아신다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려 분명히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주 4일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몰아서 몇 달 한 뒤에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없어서 이후 주 40시간을 4일로 쪼개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전체로 따지면 일하는 시간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월급이 총량이 줄지는 않고요. 다만 저축휴가 같은 경우에는 돈 대신 쉬는 걸 택하게 되는 거니까 근로자 선택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현실적으로 곧바로 도입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여름쯤에 국회 개정안을 내고 또 올해 안에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죽기 직전까지 일시키는 걸 허용하고 또 과로산제는 인정받지 않는 길을 정부가 제시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계약이라고 규정짓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서 사실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